다음주입니다. 다음주. 첫번째, 유럽에서 3상 발표합니다. 그죠? 다 아시죠? 유럽 임상 미생물학회 및 감염 질환학회, ECCMID, 레키로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있고요. 여기 임상 3상에 1,515명의 임상 환자가 모집이 됐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데이터는 나왔었죠. 1차 지표, 2차 보조 지표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515명에 대한 주요 변이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환자들 중에서는 어떠한 변이에 코로나가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임상이 참여한 환자 중에서 델타 변이에 임상이 참여한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세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오늘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오늘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죠. 델타 변이의 동물실험 빠르면 다음 주말, 늦어도 그 다음주 초에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서 일부 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인더스트리 매치메이킹 이벤트라는 것을 7월 11일부터 13일동안 해요. 이게 지금 유럽 임상미생물학회 발표하고 지금 맞물립니다. 그래서 7월 11일부터 13일동안 양일간 이틀동안 치료제 개발업체와 EU, 유럽국가 내에서 생산업체와 매칭시켜주는 행사를 해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유럽 내에 어떤 업체의 CMO를 줄 수 있는 그런 매치메이킹 이벤트를 하니까 이거는 유럽에서 삼상 발표하는 거랑 맞물려서 조금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을까. 이게 다 7월달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증시격원에 있잖아요. 썸머 랠리를 즐겨라. 썸머 랠리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런 호재가 있는데 다른 어떤 종목이 이렇게 호재 있는 종목이 있나요? 이것들이 잘 결과가 나와서 유럽의 대량 수출 뉴스 나오면 오늘 휴마시스 15%, 18% 오른 거? 저는 셀트리온 시총 한 40조 되지만 그렇게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종교적인가?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